뭐.. 하요 특제 필살 도적으로 투剛패줘야겠네요 내가 이 덱 더러워서 안 하고있거든 이 덱하면 안져요 그래 가지고 일부러 안 꺼낸 건데 꺼낸다 죽었다고 3번 복창하면 봐주지 아 요또다 씌 그 상대는 제이라! 소외하게 해야 되지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어 아 엠파네? 잠깐만 이길 수도 있어 잘못 들고 왔다 나 켈레베스 도적인 줄 알았어 근데 엠파네? 정의를 시현하네 정의를 시현하네 헴파가 아니야? 헴파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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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꿰법이 아니야? 정의를 시현하네 그건 할 수 없어 정의를 시현하네 아아 헴파된다 비법이면 집니다. 아주 높은 확률로. 정말로 다가온다. 아 뭔데 귀여워. 정말로 다가온다. 정말로 다가온다. 월적이구나. 정의를 실현하리라. 저거 그거 아닐까? 비밀 죽기 법사? 수아야. 뭔 일을 받았을때 아니다. 모든 일을 하는 것. 불가능한 자격으로 möj pseudo-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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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신인핀 나오면 다 이긴다 그치만 아직이야 아직이다! 아직이야! 오케이 죽기 덱 정말이 다가온다! 정말이 다가온다! 이게 신의 안수에요! 이 판단 때문에 이깁니다 아 씨발 이건 좀 크다 아 저게! 저게 되게 어둠의 푸름이 정해진다! 어둠의 푸름이 정해진다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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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방금 그게 딜 카드죠. 그럼 지금 없다는 건데 상세 단 한 장 들어오봤거든요? 그게 어렸만 설마 아니면 내가 이겨. 마법. 마법으로 하나 끄는 게 다 시끄래야. 덱을 그런 식으로 욕심덱으로 짜? 다 시끄래야. 다 시끄래야. 아, 톤총 킬인데. 아, 톤총 킬인데. 아, 아깝구만. 아, 톤총 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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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톤총 킬.